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마전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마전자가 이제 또다시 2평선을 막고 반능을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요 큰 상승을 만든 이후에도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특히나 이 사마전자가 올랐던 이유가 뭐죠 그쵸 페라이트죠 페라이트 페라이트가 바로 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으로 부속품으로 소재로 또 페라이트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아무래도 대체자원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뭐 많은 과학자들이 요런 내용들 몰랐을까요 이 기업가들이 페라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몰라서 이때까지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요 사마 쪽이 그냥 지금 정부 정책의 세력들에 묻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요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결국에는 이 세력들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천문학적으로 급등락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주가가 오르려면 자 이거 사마전자 천억밖에 안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두배 세배 지금 8천원에서 16,000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억이 더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천억의 큰 숫자 과연 개인들이 만들 수 있나요 물론 천억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금액이 천억, 이천억, 삼천억, 오천억까지 커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혼자서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자금력을 무시할 수 없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묻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흐름에 그래야지만 우리도 수익을 크게 크게 많이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세력들이 묻어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은 그 흐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사 보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친환경 자동차형 페라이트 매출비중 확대해 갈 것 이러한 내용들 매출비중 그냥 확대해서 나중에 매출 나오고 나면은 그때 돼서 매출 확대됐다 내용만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건데 굳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쵸 중국 수출 통제, 히토류 대체제 이 내용이 사실상 중국 수출 통제가 됐다? 그러면은 뭐 관련해서 히토류 지금 생산하고 광산 투자하는 기업들이 반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상화전자를 꼽아준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상화전자 세력이 현재 정부와 엮여서 가고 있는 부분들 커넥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선이 다가오는 그 입장에서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은 더더욱 큰 상승이 한 번 더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그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등에 묻혀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가장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고 지금 삼화전자의 이 수익률을 높은 상승률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수익을 쉽게 보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사실 지금 삼화전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사실 설명을 계속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수금만 쫓아가도 뭐라고요? 세력만 쫓아가도 그러니까 수금만 쫓아가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크고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톡방을 열었습니다 삼화전자 톡방을 열었는데 위에 보시면 실시간 대응이랑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 분석 시나리오 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이 카톡방을 운영 중이거든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8674-8374 번호로 삼화전자 카톡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 그리고 정보 공유하는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지금 수급에 누가 주체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도 받아보시고 그에 따라서 세력들이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어요 9,000원 이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8,800원, 8,900원에 같이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서 7,000원대에서 어? 세력들이 매수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순국 분석, 디테일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매매 따라하셔도 사실 뭐 저를 따라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세력을 따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카톡방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마전자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 정보 공유방 안내를 해드려서 매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들 카톡방 안에서 만나뵙고 꼭 사마전자로 수익 크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 단타 카톡방이 뭐냐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종목장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종목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로 수익을 보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단타로 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서 매도 매수 매도 할 수 있도록 안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요거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요렇게 수익 실현 하시고 또 저한테 감사하게도 이렇게 증거 자료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고 요렇게 또 캡처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요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렇게 해서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 위에 보이시는 카톡방 어 번호 있죠 8674 8374 번호로 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단타 카톡방 링크랑 그리고 비닐번호 코드번호 필요하거든요 요거 코드번호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코드번호 꼭 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 코드번호 안치면은 어 광고성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코드번호 까지 다 받으셔 가지고 입장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단타로 수익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요거